생활의 유용한 사람들도 즐거운 노래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우리 몸에 좋은 흰 우유의 효능과 우유의 다양한 환영법에 대해서 한번 암기성으로 한번 재밌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보세요. 음악 보세요. 음악 보세요. 자 드디어 또 이렇게 사우라이 들어왔습니다. 아우 밖에도 덮고 여기도 덮고 이중고래가지고 그냥. 밖에는 또 저기 박혜민 씨의 아드님이 우리 저 성재군이. 엄마 노래 잘해요? 네. 아 그래요? 세계 최고가 누구예요? 엄마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아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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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榜하 alone. 아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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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요. 한국 오요? 아무것도 MathTHAT이 whats like. 아무것도 찾아. 예쁘고 잘 와 저 바람에 usu 어 으 와 오 화 아 아 아 아 아 정점에서 작사 인신의 주신 도저 지금 뭐 짱 나가서 4 spin에 서버를 소주 먹지 마라 귀천의 우주 더 아 예 꼭 좀 계단 부며 반 숙지 médi 한번 우유 환장 토 좋아! 불면체 괴로울 때 우유태우 마시나 딸기와 우유 섞어 먹으면 맛도 좋고 소화 잘 돼 그 다음에는 가사물라 아 아파 공유야 좋아! 공유언니 공유언니야 내가 뭘 좀 말했나 살이 걸려 살이 걸렸어 저 정말로 박혜미씨 노래 부르는거에 반했어요 저도 꼭 그렇게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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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비석으로 손 좀 먹지마 우유전에 우유 좋아 높은 계단 보며 헬스 쓰지마라 우유 한잔 더 좋아 딸기와 우유 섞어 마시며 눈에 좋고 맛이 좋아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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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둘,셋,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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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정이 Do réussi 박상면 씨 진짜 하세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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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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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훈아 씨 번전. 가슴을 새 피해 있는... 자, 가겠습니다. 버텨야 되겠습니까? 일대빙 속으로 소주 먹지 마라 음주전의 우유 좋아 높은 계단 보면 반숨 쉬지 마라 야, 아! 박상면 씨. 그래, 오늘 갈 때까지 가보자. 박상면 씨 도전 한번 해볼까요? 박상면 씨! 박상면 씨! 박상면 씨! 박상면 씨! 박상면 Boy! 앞에 봐요. 왜 그렇다고 하면 안che ? 박상면 씨? 위에 사 roller 그 내 힘 속으로 소주 먹지 마라 위장병 Bishop 장애 온던 뭐야, supervisor. Dotke 아이디어 힘들어 둥 queremos 자 오늘동안 기다렸습니다 오랜만에 오는 웃지 않고는 못 베기는 그런 시간 온몸이 들썩들썩거리는 바로 그 시간 목요일 밤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 해피클럽! 자 우리 하우스 DJ의 광명서씨와 함께합니다! 명섭원! 여성도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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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도car! 여성도car, 여성도car! 길어! 길어! 대기장시장! 아 예! 최고다! 신선 벅, 신선 벅, 컴온!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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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박명수를 웃겨라. 박명수를 웃겨라 하나 둘 셋. 박명수를 웃겨라 하나 둘 셋. 박명수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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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리요 자 실패 어 이거 웃겼는데? 얼굴이 주영경 같아 안 웃겨? 다시 해 다시 다시 한 번 키워 사줄게 안 웃겨? 다시 해 다시 다시 한 번 키워 사줄게 다시 한 번 해보실게요 다시 한 번 해보실게요 형 코끼리 소리 내 다음에 한 번 해보실게요 됐다 이번엔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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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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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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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라리 처음 듣게 웃겼어 처음 듣고 암에다 아아하는 쎄지 좋아 끝까지 한번 웃겨보거든 야야 야야 이게 좀 안 그러시는구나 다녔 나라, 나라, 둘, 셋! 어디다가 놀리지 마다요. 어디다가 놀리지 마다요. 어디다가 놀리지 마다요. 자, 실패! 진짜, 진짜. 나는 웃긴데, 야. 실패할게요. 자, 도전 한번 갈까요? 진짜? 뭐야? 반갑습니다. 반경수를 이겨라. 내가 곧 다 이길 수 있어. 반경수를 이겨라. 하나, 둘, 셋! 반경수를 이겨라. 하나, 둘, 셋! 반경수를 이겨라. 하나, 둘, 셋! 오케이! 이걸로 가장 높이 이 데시벨 특정이 되면은 나가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까요? 네. 자, 데이트 상황이에요. 상민 씨. 상민 씨. 이게 얼마나 많이 아아요. 어머니잖아요, 지금요. 미안합니다. 상민 씨. 왜 절 버리신 거예요? 버리건 내가 너를 왜 버렸다고 그러니. 제 얼굴이 문제예요. 명순이. 네, 오빠. 우리 뽀뽀 남문할까? 뽀뽀 남문할까? 안 돼요. 그냥 저가요. 좀 더 얘기 나눠요. 상민 씨. 그래. 왜요, 요새. 오케이 하면 되는데. 지금 박상우 씨는 빨리 끝내고 싶은데. 왜요. 코에 파우더도 있고. 해미가 좋아요, 명숙이가 좋아요. 해미는 늙었잖아요. 해미는 늙었잖아요. 이상. 재밌는 거에요. 미안합니다. 웃지 마세요. 지금 요 소리, 요 소리가 109.1입니다. 뒤통수 맞은 소리 있죠? 109.1. 명순이. 내 오빠, 나는 뽀뽀나 한 번 할까? 오케이! 오케이! 131점 고! 고! 음악 할까요? 음악 주세요! 쌍순아 너 참 괜찮다 너 참 괜찮다 가까이 와봐 내가 왜 떨리지? 좀 더 가까이 와봐 조금 더 가까이 와봐 쌍순아 내가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지만 말이야 아니에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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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뽀뽀나 한번 할까요? 오케이! 오케이! 뭐야? 백! 이십사 야! 야! 와 더 컷던 것 같은데 이건 좀 기계가 오~~ 억 antenna 이 누유가 정말 좋아 아우 아퍼 아퍼아퍼 아우 아퍼 아우 아퍼 아우 아퍼요 김치 담글 때 우유 넣으면 발효 잘 될 맛이 좋아 상한 우유 그냥 버리시는 바람 가고사 까주면 좋아 자 나가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수 있는 이 누유가 정말 좋아 으 탈출하는 게 옥지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왜? 어떻게... 멈추겠다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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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와 우유 섞어 먹으면 까먹어 넣고 소화 잘 되고 깻잎잎잎잎 깻잎잎잎 깻잎잎잎 김한우유 그냥 버려지는 말아 각오 닦아주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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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는 흰우유가 정말 좋아 사우나에 비가 와요 와우 술 잘 먹어요 자 원 투 짠 분홍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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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로 흔들리 원투 우유 덩고 맛있네 딸기와 우유 딸기와 우유 딱 한 만큼은 맛도 좋고 소화 잘 돼 디드리리리리 김치 담글 때 우유 넣으면 아주 잘 된 맛이 좋아 와우 상한우유 그냥 버리지 해 마라 각오 닦아주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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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는 흰우유가 정말 좋아 오른쪽이 금리 3개죠? 네 여자분들만 다나가셨는데 오늘 아니 그런데 우리 이거 한번 합시다 묵지바 한번 합시다 묵지바 한사람 내보내주게 한사람 내보내주게 우리 한번만 합시다 진짜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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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묵 묵 묵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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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아. 그대 빈 속을 어서 오주 먹지 말여 음주 전에 우유 좋아. 왜 그러세요. 나도 할 때 그렇게. 간지럼 많이 탄단 말이에요. 불면 괴로울 캠. 우유. 아니요 나. 아 힘들어. 왜 발을 올리세요. 왜요. 발을 왜 올리세요. 발 꼬락을 왜 이렇게 하세요. 내 스타일이에요. 왜 이렇게 하세요. 그대 빈 속을 어서 오주 먹지 말여. 음주자. 아 왜 그러세요. 왜요. 높은 계단 보며 한숨. 마치네. 우유. 아. 마무리. е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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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